됐습니다 그걸 보는 동안 저는 녹화를 테스트했어요 딱 됐네 아 숙맥이었구나 아우 거세병을 썼어야지 거세해도 똑같을 라나 어찌됐건 완료가 됐군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한명한테 저렇게 다 박살나다니 불쌍한 놈들 자 사슴한테 캐스트 받았었어? 그것보다 꼴을 보니까 이쪽이 아닌 것 같죠? 저쪽에 풀린 것 같죠? 아 이렇게 많아 아직도? 새로운 속성 풀렸나보다 그치 사실상 이제 두 개 남았기 때문에 대기로 가죠? 대기나 물 아 둘 다 대는 거네 대기가 많으니까 물로 갈까? 대기는 지금도 충분히 세잖아요 기절도 걸고 얼음으로 가죠? 얼음이 좀 더 잘될 것 같아 그럼 그 마지막 선택은 오케이 맞습니다 가위보가 한 판 때려? 너와의 결전은 환영이야 언제든지 난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위보자기 그렇지 미라클 카운터다 예상 아니야 너의 모든 행동은 어 지속 아 아 이 새끼 아 이 녀석 이거 기저귀의 역전승을 아주 좋습니다 네 아마 너의 역전승을 원하자 응 꺼져 얼음이야 아 대기하고 싶다고 그래서? 아 대기하고 싶다고 그래서? 아 비친 미친 여자네 이거 네 그래 오늘 그날인가 얘 왜 이러냐 얼음으로 가자 얼음이여 어 가장 처음에 했다가 바깥던 애거든요 하니 아 내가 얼마나잇하니 어떻게 아멘 아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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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레나 음 새싹 이제 물이 회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 침묵 질병 감염 출혈 전름발이 부패의 손길을 치료합니다 부패를 치료한다고 해요 거르고요 난 회복만 줘도 괜찮은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어어 그거네 워크에 나오는 블리자드 동결상태가 대량률도 100% 붙어있어 내성굴림 보디빌딩 받고요 전투당 한 번만 된대 필살 기술인가봐 재밌네 7턴 동안 치료합니다 96을 7턴 동안 야 어썸하다 네이비 8 질병 솔직히 잘 안 터질 것 같아 얼음벽 야 이거 좋은데 아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가 보다 그 벽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벽으로 묶어 주는 건가 보네 보디빌딩 내성굴림 중인데 물 피해를 흡수합니다 겨울 폭풍 에이 근데 이게 더 멋있다 솔직히 한 번 쓸 수 있는 건 전투당 한 번인데 솔직히 이 정도 12쿨이면 한 번일 것 같긴 한데 전투당 그래도 20개의 폭풍인데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죠? 근데 20개가 다 히트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블랙가드에서도 블랙가드에서 이제 화살이 화살비가 있었거든요 기술 중에 일곱 칸을 쏠 수 있는 거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저기 한 마 하나만 들어갔어요 일단 한 칸만 들어가는데 일곱 칸짜리 유닛 그니까 Y번 같이 거대한 유닛한테는 한 번에 다 맞았거든요 그럼 감안하면 아까 거미여왕이라던가 거미여왕 외에도 또 누가 있었죠? 그 전에 그 아루의 스파크 로봇 그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녀석은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감안하면은 80으로 때려도 얼마야 천적배인 거 아니야 엄청 세네 그러면 이거 나 이거 할래 멋있는데 뭔가 우박 공격할래 우박 공격할래 우박 공격해 내가 좀 사가세요 그리고 부패를 어 부패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다른 건 됐어 어 감염 질병 침묵 실명 어 다 필요없어 솔직히 이거 턴 지나면은 금방 차니까 대체 내성도 있고 약간 아니 회복해 대규모 회복하자 어 회복이 꿀릴 때가 언젠가 올 거야 이렇게 합시다 자 변합시다 가져갈래요 이거 됐어 그냥 줘 걔가 쓸 수 있긴 하냐 근데 만드 너무 줘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야 뭐 쟤를 보고 있어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못 배우는구나 맞다 됐어 너 뭐 이미 대가 배우고 있냐 아 대규모 회복이 대가지 아 우박이랑 둘 중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잠깐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진짜 일단 우박을 가자 어차피 힐은 부족할 거 같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어 내가 전략을 짜면은 힐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힐만 지금 두 개 있는데 힐 관련만 애초에 전사도 힐이 되고 아이템도 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악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집에 왔어. 시간이 걸렸어, 맞어? 너의 과목이 레나손의 모든 짓을 잃어버렸어. 이건 오히려 나을 것 같애 2턴 동안 동결이고 1턴이면 참아내기 걸리면은 아예 안 걸리는 거 아냐? 이거 5야 이거 AP 5인데 이거는 내 생각 범위 차이인 것 같은데 사전거리 17m 어 아닌데? 아냐 아냐 범위 차이 맞는 것 같애 5 AP가 좀 세긴 한데 동결이 더 잘 걸리잖아 아 적만 느리게 하는 거야? 아 더 적은 아예 감속 자체가 저기 있구나 아 나 재생 쓴 거였지 여태까지 이 물의 연자 이게 4턴 동안 생명력 강화였고 그러면은 대규모 감속이나 얼음별 가져가야 되네 어 됐구요 다음 생에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심 없구요 난 필살기만 있으면 돼 필살기만 잡 쟤 어딨어 그렇지 우박 공격 저 능력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죠 음 드라이플 찾는 게 약간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 이제 난 주인공 기본 능치 주는 게 더 좋은 거 같애 쌍수는 진짜 좋은 거 같긴 한데 AP 막 3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양손은 뭐 그냥 치명타잖아 치명타 좋은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능치가 더 좋지 범융성이 있는데 아 주인공만대 아 주인공만대 아 주인공만대 능력이었나 음 음 옮겼죠 힘을 지금 몇인데 아 또 힘 10이냐 그러면은 속도 주기 좀 그렇지 그러면 속도 10이를 줘야 되는데 힘 줘야지 그럼 어 등급 올라가고 데미지도 올라가겠지 인접 건강 건강을 준다고 치면은 몇이야 어 120 건강 120 줄 바에는 그냥 이거 힘 줘 아이템 낄려면은 힘도 필요할 거 같고 11이네 그럼 기본 힘은 계몽을 빼면은 계몽 빼도 되겠다 이제 계몽 들어갈 자리에 다른 거 넣으면 되겠네 목걸이 뭐 좋은 거 있니? 이런 거 말고 면역 있는 거 없어 면역 침공 필요 없어 우선 거는 좋아 좋은 거 갖고 있네 쟤 어 이거 괜찮다 겨울의 아뮬렛 속도 주고 겨울 아뮬렛 줬으면은 AP 더 받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괜찮았네 일단은 14 치명타를 버리겠습니다 치명타 좀 그렇다 어 아 지금도 높고 찍으면 엄청 셀 거 같긴 한데 어 황 늑대화도 되고 필살기도 들어가고 나 기본 응시가 높은 게 좋아 취향입니다 이제 어디 가면 되죠? 아이아이 카드 이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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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직종호한테 캐스트 받아야 되나보다 꼬박도 얻었고 외로운 욱대가 좀 손해네 AP 2 주는 건데 유리대포 한번 가도 되겠어 유리대포 지금 가면 뭐야 625인가 전사한테 만약 주면 전사 그래도 나쁘지 않네 전사 괜찮네 진짜 우리의 미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물어봐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? 만약에 이시이 이시이 하지만 당연히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? 미래니아 이 천사는 이시이 다시 볼 수 있구나 나 그러니까 아까 썸네일 안 찍었네 아 왜 이러하면 테마했던 사람이지 이걸로 썸네일 한번 찍어야겠다 시끄러워 됐다 됐다 이게 전화 썸네일 다음아 일단은 실버글렌으로 가고 실버글렌 고브린 마을 가서 가는 거 같은데 저건 이제 캐스트를 주면 그때 가고 이렇게 무익 죽였잖아 아 끝났네 임무식이 끝난거네 캐스트 자체가 왜 내려가있나 했네 아 성당 지하? 여기가 성당이지? 아아아 오케오케 여기 지하로 갈 수 있다고? 어? 이제 물량 내꺼야 아무도 없어 아 저기 지하네 책도 여깄네 3권도 4권 필요하죠? 3권까지 읽었죠? 이제 우리쪽이야 우박 좀 써보고 싶다 빨리 전투에서 우박 던지고 도망간 다음에 해도 개이딩인거 아니야? 막 하나 죽이면은? 어이 뭐야? 오 야 블루썬 두개나 있어 우와 미쳤네 우리 라리냐? 어 잠깐만 로키 파인 로이기 로터 좀 읽어볼까? 아 그래? 그럼 무조건 스타스톤으로 변하는거야? 한번 쓰면은? 두개나 줬어 근데 그런거를? 잠깐만 놓칠 수 없어 통 하나조차 놓칠 수 없어 어 놓쳐도.. 놓쳐도 됐네? 비어있다지만 한번 더 눌러보는 지병 우리 빨리 치료하러 가자 RP 내가 여기 오자마자 만나는데 드디어 치료해주네 짜식이거 개탄줄 알아 여기였지? 스타스톤 두개나 있네? 야 능치 주는거 또 나왔으면 좋겠다 능치 올려주게 아 좋았는데 그거 아이씨 여기서 육이나 교체했어 야 특별히 이럴 줄 알고 세이브 헤나치 줘야되는거구나 아 야 기중한 블러스톤을 줘야된다고? 알피 따위한테? 겉다리로 회복되는건데 겉다리로 회복되는건데 인정하겠는데 조반듯 어 블러스톤 그렇지 자 감사하라고 알피 시간의 끝 다시 열렸죠 야 내가 고쳐줌 가자 빨리와 니 마누라 두꺼울꺼야? 아냐아냐아냐아냐 지나가라고 지나가라고 멍청아 가 멍청해가지고 잘 안가네 피 따라갈꺼야? 아 피..피는 저기 이쪽이구나 가자 가자 내가 뒤를 봐주겠네 저 마을까지 경비도 있는데 뭐 빨리 가 아 여기서 대기를 할 생각을 했니 여기서 대기를 하지 이상한 놈이네 여기서 다친거 아냐 여기서 여기서 왜 다쳤어? 과연 뭐가 풀릴까? 과연 뭐가 풀릴까? 빨리 가 실버글랜 자체에 처음 오나봐 되게 먼데 잘 보네 뭐야 어쭈? 주제도 모르고 레벨 9짜리가 지금 덤비는 거야? 양신머리가 없구만 어쭈 좀 쎄다 어딨어 저기 어디어디 있는데 아 여기도 있고 뭐 저기도 있다? 음 음 시방 그런거지요? 헤오리 살인자 둘 배움의 숲은 뭐야? 이름이 배움의 숲이야 뭐지? 저기 또 어딨는데 아 여기도 있네? 인디언 이름 같다 야 여기 하나 소환 야 11포인트야? 5개 10.. 13까지 있네 얘는 이리와 전사한테 가서 죽어 괜히 저기 소환했구만 이거될 줄 몰랐구만 에이 그 정도는 간지럽지 전사 지금 너무 강하다 근데 이거 안 통했구? 애매해질뻔 했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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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면 쟤네보다 훨씬 센거 아냐? 야 순간이동도 쓰네? 근데 거기 갈 수가 있구나 저런데를 고장난거 같은데 쟤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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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은 야 안 돼 비율은 비율은 마이너스 20임? 아아앗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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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원거리야 너? 뭐 뭐하는거야 쟤? 대기를 쓰네 어디서 와 알았지 나왔구요 쌍소 방어 있죠 저 무려 방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뒤로가 뒤로 못가네 이거 아앗 됐어 찍어 감속 걸렸고 야 감속 거는거 대박이다 넌 너는 뭐 적이니? 아군이니? 얘네 왜 아니지 최소 22집 플러스지 적 턴에 대화 걸어서 그런가 보다 졸라쌤 졸라쌤 다음 다음 고객님 다음은 죽는거야 그냥 가차없어 그렇지 가차없다 이 말이야 우박 한번 우박 우박 한번 가자 야 아 이거 씨 좀 그지기한데? 야 여기다 한번 써보자 쟤네 병 어어어 오오 야야야야야야 얘까지? 실수야 알지 고의 아닌거 저 정도야? 사라졌어 ㅈ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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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뭐 원한 없지 어쩌다보니까 그 다 다 한거야 내 잘못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가자고 얼어붙었어 전사도 맞으면 가겠네 저 정도면 상상 이상인데 너가 요부냐? 필살기를 꽂아주겠스 특별히 찾았자 그렇지 데미지 좀 봐라 이제와서 버프 많이 추우신거 같으니까 특별히 녹여드리겠습니다 어우예 야 되게 좋다 필살기 필살기라고 할만해 맘에 들어 저정돈 내가 필살기지 인간적으로 여태까지 기술들이랑은 급이 다르네 세상 왜 저렇게 먼지 가라 다음에 잡자 죽는거 아니지? 어 내 턴이 아달때만 다 적대로 태도가 마이너스로 떠 어 베터님은 20으로 되고 쟤한테 기술 써가지고 설마 뭐 불만이 생겼다거나 뭐 그런거 없지? 어 노바야 잡을거 같은데 전사선에서 어 면역이다 얼어서 면역인가 봐 졸라머네 어 두명인데? 아 미라구나 나는 저는 아 이펙트 괜찮네요 얼음 우박은 상상 이상이네요 우박의 그 이펙트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마이너스 20이냐 야 35지 그렇지 35 35 놀랐잖아 심지어 물까지 생기네 끝난 다음에 야 좋은데 야 좋은데 이거 우박 앞으로 재미 좀 보겠어? 기대가 되는구만 디비니티요? 디비니티 2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한글화가 안되있어요 스팀 한글화가 네 유저 한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스팀 한글화 된 게임만 사거든요 아무리 명작이어도 이번에는 어 D&D 게임을 하도 했더니 이거 인앤디드 에디션인데 아 이거 한글화 되있나? 안되있죠? 기억이 안나네 이거 안되있을거에요 아마 어 안되있을겁니다 예예 인앤디드 에디션인데 한글화도 안되있어 야 채도 100이라고 불렀어? 알피는 40인데 야 대박이네 평판올라갔다 야 장사해야지 장사해야지 아줌마 아 그래 원을 안해봤어요 아 원 난 툴을 안해봤습니다 원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뭐 스켈레톤 같은것도 있고 디저드맨도 있고 사실 나 원 처음 켰을때 똥냄새가 좀 났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네 뭔지 해봐야하나봐 나 평판 높아져서 이제 좀 더 싸게 받겠는데 뭐야 주인공이 주인공이 더 싸게 받어? 오 오 뭐 좋아? 여기 이제 필요없겠다 7레벨 아 마땅한게 없네 일단 교환하구요 아 필라스 형 아 필라스 형 뭐야 아 필라스 형 넌 넌 다이어가 좀 즐거운 것 같아 캐스트 주는거야? 그리고 저는 그냥 그녀에게 즐거운 것 같아 자기소개 좀 해 아 슈가 그게 또 다른 날은 아 필라스 형 아 필라스 형 아 필라스 형 그냥 그냥 하필 아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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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야? 아 그렇구나 니 눈인줄 알았다 당연히 비오른한테 사야지 비오른 비오른 오우 예아 훌륭한 무기 15회식 파손물과 기술봉인 해제 재생 야 재생 준다고? 재수재 횟수 제한도 없어 대박이네 어 근데 나랑 좀 안 맞는다 아 쓰고 싶긴 하네 살짝 상순도끼 한순도끼야? 아 나 상술로 바꿀까 그냥 힘주네 갑주 침묵 면역 물저항 18% 오 좋다 이거 야 좀 싸게 받어 야 뭐 너 나랑 100이라며 얘도 100이네 양심 없네 양심 없네 얘 신성환 신성환은 뭐죠? 소매치기 물물교환 대지정 솔직히 너무 좋아 내가 갖고 있는게 이건 안되겠다 테네브리움 올려주네 레이피어 있네 레이피어는 우리 도둑놈 줘야죠 어우 야 얘는 얘도 100이야? 얼굴 아프도? 도둑놈 스펙 좀 볼까? 어 레이피어 살만하다 괜찮다 건강 2올라가 기절 확률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이건 사야겠는데 전설적인 레이피언데 전설 레이피언데 사야지 가져와 1600원 정도면 뭐 아 이거 조금 아쉽네 이거 훌륭하니 이것도 훌륭하니 야 넉다운 20%고 기절이 25%야? 미쳤네 진짜 제정신이야? 너무 좋잖아 방팩 없어서 안 쓸건데 야 여긴 재생 붙어있고 생명력 붙어있어 어 너도 되게 잘 판다 야 단창 대기 어 양손 단창이다 15에 12림 지도력 올라가구요 어 데미지 비교 좀 해봐야겠어 아 데미지 구리죠? 하지만 뭐 일단 리치는 길고 2레벨 아래건데 이렇게 체험하면 안되지 낙석강타 해방되고 솔직히 필요없죠 낙석강타 10%도 좀 낮고 별로네 이거는 땡기는데 음 아 파손불가가 너무 좋아 근데 돈 돈이 최고지 19,000원이나 갖고 계시네 이분 어디 장사좀 할까? 아 대박이다 이렇게 좋은 퀘스트였어? 아껴놔야겠다 이거 여기서 진작에 거래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텐데 민첩의 기술봉인해제 회오리바람 어우 좋은거 나왔네요 진짜 좋은거 나왔네요 의지력 하나인데 의지력이 더 좋지 솔직히 말해서 어 지금 상황이면은 아 미쳤네 실명저주 25%씩 대기정정소환 어때 아 얘 너무 좋은거 낀다 뭐냐 이거 어디서 이런거 주고왔냐 치마 지능 능지 어어어어어 자식 민첩이 딱인데 해오리 바람도 돼 예 그거 하면 되겠다 이거 왔다갔다 거리면서 쓰면 되겠다 이제 도적질할 때 능지 어 괜찮은데 빨리 가야겠어 좋은 파밍이야 아 배고파 아 주인공 너무 멋있어졌다 건방이 살짝 땡기긴 하는데 지금 충분히 튼튼해서 만약 건방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뭘 찍어야 되는거지? 저항이 붙어서 좋긴 한데 와 양손이 이제 치명타고 한손이 데미지인거 아니야 치명타 기본이 몇인지 모르겠어 치명타 13%야? 아 이렇게 낮았어? 기본이 10%면은 찍기좀 그런데 솔직히 5를 찍는다고 치면은 5 4 20 쎄네 아 나 그냥 능력치 올릴래 너는 뭐 의지력같은거 찍어야겠다 이제 음 의지력이 좀 낮긴 하네 어 근데 면역이 있어서 의지력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다 중기병 대가 하나면 충분할거 같고 어디였어? 방어? 어 너무 좋다 이거 미쳤다 이것도 좋은데 아 너무 좋은게 많아 아 갈거야 나 그냥 복소리가 더 약간 까리해졌다 아 이동하도록 하죠 새로운 지역으로 왔습니다 루쿨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빨리 우박이나 떨구고 싶다 아 유리 유리 대포에서 우박 떨구 시작할까? 재능으로 괜찮은거 같은데 그거? 7월 몇이야 지금 800인데 400이면은 그럭저럭 괜찮잖아 앞으로 이제 공격 스킬도 많이 추가될거 같고 지팡이도 지금 쎄고 어 맵이 왜이래 아아아아 여길 이렇게 가는거구나 여기 루쿨란에 그러면은 뭐냐 수수기 게임을? 태도 40 와우 다시 만났어 아아 아아 교회 옆에 있던 애구나 그 씨앗실 그 씨앗실 쟤 뭐 대단한 놈인가 봐 센척해 막 순간이동하면서 이거 여긴 한 바퀴고 어 돼지 있네 어 돼지 귀엽네 돼지가 귀엽지만 돼지고기가 먹고싶다 아 배고프다 밥을 먹으면서 해야 돼 오늘 방송이 끝나면은 순댓고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죠 별모서도 해야되는데 아직 제가 마블도 다 못 올렸기 때문에 어른들 어른들 브리블론아 샌디콰아 극 주인이 시그룹 어 정아교단 학생이야 뿌리부터 뽑아야지 야 조금 준비 됐냐 40이네 사십이네? 여기가 뭐지, 코든테일? 뭐야, 이 붉은 건 뭐야? 편지집 같은 게 있는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기 아니야 내가 전에 제낀다 그랬던데 세이브 한 번 해놨네 아 저기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저런 데는, 다음 맵은 여기다 깨고 사다리에다 불빛 나오면 그냥 바로 빻고 해야 돼 이거 어딨냐 여기 저 여기 말고 어디, 어느 쪽에서도 내가 봤었는데 다리를 트롤 있던데서 아 여기구나 여긴가? 아 이 맵이 새로운 맵이고 이렇게 또 이동하고 저기가 또 비어있네 루쿨라가 루쿨라가 진짜 큰 거였네 난 되게 작은 데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 여기가 비어있는 거네 여기네 메인 깨고 갑니다 뭐야 전쟁 났어? 나 왜 딱 시끄럽지? 야 내가 시끄러울 정도면 안 되는데 방음방인데 여기 아니? 블러스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다리는, 아 정화교단의 본부인가봐 여기도 그렇고 빨리 가자 내가 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나봐요 나는 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쵸? 감옥이다 브루더 여기 애들 풀어주면 우리 편 되는 건가? 시체가 있네 브루더 할 말 없니? 너 저토록 된 거야 어? 내가 여기 있는 건가? 내가 여기 있는 건가? 사실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은 루쿨라를 불렀는데 하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 건가? 내가 여기 있는 건가? 내가 여기 있는 건가? 음... 그러하다 이거 뭔데? 감옥? 어 족쇠 같은 것도 클릭이 되네 내가 여기 있는 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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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역 시민 풀어주면 또 태도 올라가겠다 야, 대박이네 인프도 있네 야, 못된 놈들 말이야 난 교단 먼저 들어갔다가 할 거 하고 함부로 못 여는구나 여기는 교육받는 데구나 오오 일로 가자 다시 아, 이거 포탈로 가자 루쿨라 숲 아냐 여긴? 어, 여기 어디야? 아, 사이크릿 이거구나 어, 가자 여기도 둘러보고 아물렛 있습니다 나는 아물렛이 있는 남자라고 정보를 일단 캐내야 되거든 정화교단에 대해서 둘러보다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학생들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니? 레벨 좀 보고 계기자 20레벨이라고? 갑자기 너무 올린 거 아니냐? 아, 여기 뭔가 있는 곳인가 봐 아, 그렇네 아, 이게 입구구나 여기도 입구 있었는데 여긴 입구가 아니었나? 여기 입구잖아 여긴 뭐야 그러면은 아, 대성당? 이야 돌게 다 있네 수작이야 가자 비빌 생각하지 말고 이동 이동 평판 지금 굉장히 좋네 들어가서 정화교단 다 없애버리고 여길 내구역으로 삼은 다음에 시민들 풀어주고 평판 올리고 그 다음 진행해야겠네 밖에 있는 통은 건들 수가 있네요 허가를 받아서 그런지 아마 이제 붉은색에서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착해 도착해 대성당에 있겠지? 여긴 감옥 같은 거 있는 거겠지 여기 먼저 들렸다 가자 아, 훈련소야? 개모의 교사 오, 고블린도 있어 부패일병이 뭐예요? 이게 네 번째 일치냐? 독성구군 내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네 제약 있네 일치 뜬 거 아니였나? 어디야? 아, 다시 가야되네 아, 그건 하이브하임 가는 법이네 이게 왜 지금 나와? 옛날에 저기 지나갔는데 어, 정령도 있어 얜 너무 계란한 거 아니냐 좀? 어어어, 상인 있다 마사무네 신기하네 골까네 야, 아이템 좀 줘봐 아, 겸숙생한테 말하라고? 오케, 오케오케 와우 와우 와우, 순간적으로 야아 싫어하냐? 방패 전문가 준다고? 방패 전문가 준다고? 아, 16봉이네 아, 16봉이네 아, 16봉이네 아, 16봉이네 아, 16봉이네 1반목인데 이 정도면 세네 괜찮네 양손방치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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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내 엉덩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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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어때? 민첩 하나? 아, 별로야? 베네브리움은 그냥 상점이었구만 나중에 와서 한번 보죠 좋은 아이템으로 리젠되어 있으면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13레벨 거니까 여긴 이제 법사지 않을까 흑점쟁이 겸습생 흑점쟁이라고 지나갑니다 아베 아템 뭐야 얘 됐어 됐어 건들지마 저런 애들 날 협박할 셈이냐 가이베브좀 하냐 하는구나 저런 이게 실화냐 내가 잘못했다 가지 않겠다 아 진작에 저렇게 나올 것이지 말이야 지사하네 근데 왜 지키고 있는거냐 이럴거면은 나한테 가지 말라 그러지 어 나 도망가는 애 죽였네 어 나 도망가는 애 죽였네 어 어 뭐야 이건 뭐야 체리 주셨어요 아 옛날에 체리 가루 물에 타먹는거 맛있었는데 좀 더 파나 어 아 대용량 식자재 가면 있으려나 어 야 공포가 있네 저건 어 저건 그냥 두루마리 한정기술인가 100% 공포야 주변 그러면은 일단은 전쟁이다 아 전쟁이 맞는거 같고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조사 자체를 여기서 하는거겠지 그렇게 믿고 너를 보내겠네 아 지역대가 뭐야 저런거 왜 있어 있었어 원래 가라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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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사 에세이 테레브리움 쿨 있다 빨리 들어가라 더 구석으로 더 구석으로 걸릴뻔했어 방금 아 별거 없는데? 훈련생 엄청 많아 아 나와 아 피라미드로 이동해도 되는구나 아 그래서 그냥 나와 쟤가 다 빈거 같은데 느낌이상 쉽지 않을거 같은데 태어나갈자고 야 뭐 하하 우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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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정기지 않단 말이지 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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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리게 된다 야 뭐라고 야 잠깐 뭐라 그랬어 방금 뭐라 그랬어 병에 모... 아 그래 지금 뭐 싸우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아..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암살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딜이 안 되겠지 애초에 어 이 레벨이야? 따라 아 얘한테 줘도 되지 알았어 가자 싸우자 그냥 귀찮다 일제에 없잖아 아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를 가자 어 저... 저기가 아닌가 보다 저 여기 신성해 보이는데 제법 신성해 보이는데 아닌 거 같고 저길 가서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마을이 길지가 않네 아니면 아싸리 일로 가야 되나? 감옥 쪽에 왜 신성한 데가 있겠어? 어 길이 있네 절로 갈 수 있네 아 이제 감옥이네 우리 차근하게 한번 써 보자고 어... 아... 아... 그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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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대성당이겠지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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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랑 싸우는 것 자체가 난 손해고 지금은 어 위로 갈 수가 있는데 가면은 제재를 먹네 어... 네가 가야지 뭐 대표자로 대표자로 아... 잘 된다 혼병아 어 윽 되게 넓구나 비교도 안 되게 넓네 피라미드로 와도 되죠? 여기까지 오면은 감옥 문 열쇠 나왔어 읽어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겠지? 필독서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 재밌네 재미지구만 회복 물량도 있네 내꺼지 다 그냥 나가는데 순간이동으로 나갈 수 있게 네가 다 그냥 화명해버려 나가서 옮겨주면 되니까 어차피 이제 침일도도 높고 높은 녀석도 하나 있고 개짝이지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둬도 되겠어 진심으로 회복용으로 쓰면 되지 도망가는 용으로 써도 되고 범죄적 자루 가능하면은 회복 아이템이 더 필요한데 물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 이거 너무 좋다 매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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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저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100%겠지 보디빌딩 제외하면은 감옥 열쇠를 손에 넣었어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가자 저건 열면 안되고 감옥을 통해서 가자 그냥 아 저기 열고 가고 싶은데 다 죽고 갈까? 아 일단 갔다와서 생각하자 아이씨 일로 건너가 시민들 구하는 건 일단 당 빠고 솔직히 내 생각에는 굳이 저거 안 쳐줘도 알아서 될 것 같아요 캐스트 자체가 다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쏘는게 불편하네 거리가 닿아서 끊어치면 될 것 같고 전사를 보내면 될 것 같다 강해도 솔직히 내 상대는 안되지 우리 전사 상대는 불투고 봐요 이 강력해 보이는 이 외모 이 녀석의 상대는 없지 비빌 걸 비벼야지 시민들 먼저 풀어주겠네 예외는 없네 이 외모 감옥 열쇠가 한 두 개가 아닌가 보다 잠깐만 그러면은 감옥 열쇠라고 하는게 지금 감옥을 통해서 상호적이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거겠지? 그러니까 저기 넣어놓은 거겠지? 이거겠지 그러면은 이 차가 타임 무언야 소금이 비싼다 이 조일을 죽여 이 조일을 죽여랄 이 조일을 죽여 그 조일을 죽여 이 조일을 죽여 전사에다 뭐지 아가... 이외아 전사은 없지 아무것도 없네 어! 지하가 아니죠? 유기들 불안하죠 이거 데미지 센거포소 야아 센거포소 센거포소 어어 선물이야 이거 하죠 아 한명 더 끌고 왔다 아 됐어 한꺼번에 잡지 뭐 궁금한게 있는데 얘네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아는 이쪽에 모은 다음에 니가 써버리자 이거 너는 기절 걸고 그렇지 빙결까지 걸어 아 실패 그렇지 닉은 안죽지 좀비의 독인데 어 감염됐구요 어 되게 잘 때린다 군단병 정도야 딱 스펙이 위쪽엔 쟤가 없죠 지금 중포 면역 실패 와서 싸워주면 감사지 바로 얼음으로 그냥 보내버리는거야 자 얜 여기서 하고 오리턴 시작되고 아 쟤 때려야될걸 아이씨 됐어 이미 늦었어 야 잘했다 야 야 기술로 잡으면 되죠 아 쟤 졸라 떠돈네 진짜 아 걔 꺼내줬으면 아 근데 이건 어차피 꺼낼 수가 없었겠다 빈 감옥이니까 열린거겠지 이거 좀 혐인걸 좋아 겉포 걸어 넘기고 얘를 위에 잡고 좋아 넘기고 올라와 넘기고 아이 야 드디어다 잘가 오박이라 이말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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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였어 Screw até reactor 급이 달라. 급이 달라. 급이. 둘 죽었어 한 번에. 야 급이 달라. 야 이거 하나로 게임 양산이 확 바뀌었다 야. 바로 계시는 분이 뭐라겠습니까. 슈 가자. 교통사고다 야. 절름발이. 아 그냥 때려. 아 그냥 때려. 데미지 진짜 미쳤는데. 우박. 야 이건 진짜 환상적이다. 환상적이야. 화면을 일단 하고. 갈 데가 있다. 어. 감옥 열쇠 나왔어. 괴짝은 다 못 뒤졌지만. 미칸. 그래서 헌트까지. 대박. 열어봐. 루쿨라 감옥 절서가 이거구나. 용족 조각상? 이걸 가져갈 수가 있어? 누군가 집에 있나요? 누군가 집에 있나요? 궁금한 게 있는데. 테스트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. 제가. 어 이거 적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중요하기 때문에. 두고.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. 아. 알 것 같아. 그니까. 적대가 되면서 태도가 떨어지네. 아예. 지금 이제. 40인 상태고. 태도 안 떨어지고. 적대만 될 순 없는 거야? 어. 저긴 안 열리고. 여기만 열리는 거네? 아. 이거. 그냥 싸우기가 좀 그런데? 여기는 애들은 금방 죽이겠는데. 태도가 떨어지는 게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그렇다.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된 거고. 다른 애를 보자. 순서를 봐야지. 어차피 내가 저기서 그. 고블린인지. 오 큰 잔 애들이랑 장사해야 되는데. 다 떨어져 버리면은 비싸게 왔잖아. 얘만 떨어졌네. 그럼 내부 있는 애들은 정체가 뭔데. 원래 그럼 낮은 거야 걔네들은? 얘네 40인데 왜 떨어진 거야 그럼? 이해가 안 되는데. 어 쟤네랑 관계 없는 거 아니야. 근데 왜 떨어진 거지? 40. 40. 40. 15. 20. 아 얘로 봐서 그런가? 아 그럼 열고 죽이는 게 맞는 거 같다. 어. 구해주자 그냥 다. 오 좋은 거 없나요? 뭐하니? 변태니? 뭐하니? 변태니? 뭐하는 블레인이? 뭐하니? 아니면은 아예 얘네를 쓰러트리지 말고 작업을 걸어볼까? 뭐하니?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재밌다 이거. 기증 열어. 어 시방 아무것도 없다고요? 소매치기 어떻게 해? 소매치기 할 단계가 아니구나. 뭐해? 뭐해? 야. 내가 구해줄 건데 어떡해. 이걸로 적대를 거둔게 봐. 아. 이 놈 또 잠겨버리네. 와 이거 잘 만들었는데? 그럼 감옥문 열쇠는 도대체 뭔데? 저건 열려있던 문이고 그냥. 여기 열쇠니까 감옥으로 가는 열쇠 이건가? 구역을 지금 검은색이랑 밝은색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기준이 결정되나봐. 저기서. 적들 다 죽이고 해방시키는 게 맞는 거 같다. 어 이게 이제 감옥을 여는 거고. 쇼컷이 된 거고. 네 선생님. 다시 일어날 수 없지. 도대체. 시청해주세요. 유커머. 너. 내려가 봐. 이게 다야? 그럼 열고 그냥 죽이자. 저. 난 뭐 찾고 이러면 귀찮아. 이거 볼 만큼 본 거 같거든요 이제? 어. 찾아서 활성하고 이런 건 뭐 자유로운 거 같으니까.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. 야 이거 누가 닫았어. 야 누가 잠궈갔어. 선폭 맞아야겠구나 이거. 그럼 와 봐. 내가. 그리고 내가. 이제. 여기. 어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우석 떨구고 싸울 수 있나? 아 평판 떨어졌어 지안이 평판 안좋으니까 지안이로 선빵 치는게 맞는거 같애 지안이로 선빵 치는게 맞는거 같고 솔직히 다 근접이잖아 지안아 빛내려라 여기서 한타까리 하자 할만한거 없나? 아 나 디버퍼 없이 깔끔하게 가고 싶은데 훔쳐서 하는것도 있는거 같던데 지안아 가둬버려라 야 지안이 평판 떨어졌어? 보자 따로 안오는거 되게 웃긴다 아 쟤도 말하는거 소리때문에 불편해 죽겠는데 지안 평판 두개 어떻게 보지 평판은? 쟤 못나오잖아 위에 둘 아래 둘이야? 아래 셋 자 위는 좀비 탄은 들어가있구 싸우고싶으면 알아서 나오겠지 뭐 저 바보 됐는데 어떡하지? 문 열어 아 내가 열 수 있지 잡으면은 오우야 오우야 아무데나 해도 되겠다 비슷하네 둘다 조롱 아 실패 수준 맞아 진군 그 themselves 칭 로 그릇 그렇지! 모아둬 전사 버프 걸고 모아둬 전사 버프 걸고 모아둬 야 저 9포인트 들어가냐? 아 심한데? 600은 진짜 세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보내자 담가라 가라!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이야 어 살아있네? 제법이구만 제법이야 물음표 존나 깜찍하네 순찰병 어이 졸라 시끄러 진짜 순찰병 영원히 충성을 맹세한대 그 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나 안 죽었어? 어 어차피 죽겠다 화상으로 음 저 녀석이라 이말이지 이런 필살기 그렇지 깔끔 찍기까지 어휴 좋아 좋아 소흥 넘기고 즉 물음표 뜨고 여기 넘기고 아 더럽게 원해 잡고 어디 각을 잴까? 열쇠 챙기면 되잖아 이제 야 진짜 전사 멋있다 이거 열쇠만 가져와 열쇠만 가져와 저렇지 여는거야 온다 온다 어쭈 달려와? 어쭈 제법 깜찍하구만 어 공포까지? 어어 전른발이 면역이죠? 어 지안이 제법이야 전른발이 전른발이 전사한테 말이야 어어 전사님 더럽게 세네 혼자서 2인분 하는데? 야 3인분 하겠는데 이거 치명타 아닌건데 저렇게 주운거야? 아 쌍 뭐해봐 아 졸라 시끄럽네 진짜 다 충격할까? 형파를 보자 아 지역시민 말고 일단 파밍만하고 갔다오자 저걸 들어가면 가는건 똑같으니까 40이네 지안이 평가가 떨어졌네 아 이렇게네 어 지안이는 떨어져도 돼 지안이는 내놓은 자식이야 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죠 평평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다시 정화교도한 놈들 아 야 뭐하니 이것도 못올라가면 어디가니 다들 풀어줘야 왜 이럴거 같더라구 아 야 2명 해야겠다 아이씨 귀찮게 만들었네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참 다시 한참 다시 한참 운영하도록 가자 제가 선두한거에요 몰라요 도저기가 선두한겁니다 투명인간이 아 잡았잖아 자 어디 뭐 할말좀 해봐 어 어 어 워 워 워 워 워 풀어주겠네 이럴을 끊었어 어어 풀어주겠네 어어 어때 뭐 줄거 있니 혹시 내가 풀어줬는데 어떻게 반응이 좀 시원치 않다 야 뭐 있는거 아냐 이거 불안한데 어 어 뼈더미도 있고 쟤 뭐야 먹이로 둔거 아냐 자기도 풀어주겠네 특별히 감사의 여기시게 네 에이 펄어주겠네 에이 에이 삼초나리 조우 어 어 오 어 어 에이 근데 어 어 어 에이 komt 컴온! 나 너.. 있지? 순간이동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너 나한테 화낼 거 같은데 나 그러면은? 고장 났는데 어떡하죠? 참.. 야! 야 이거 자려도 똥이네 판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야 부르다 병신이야 여기 밖이야 멍청아 어떻게 해야되는거니 대체 간다 나 거기 살아라 그냥 덩치 커서 못나온대 꺼내줘도.. 꺼내준지도 몰라 저런 애들은 그냥 같이 살아야돼 여기서 널 때리면은 아무도 반응 못하지 않을까? 어떻게 생각해? 어.. 어.. 어쭈.. 제법 많은데 한 명은 기절이라 이말이야 야하 제법 한 깜찍하는데 우려도 빠르잖아 아 근데 나 서리를 못 때린다 지금 아 반사 좋고 고장났나 왜 혼자 떠드냐 어 가속 어 가속 어어 데미지가 어떻게 된거야 미친 데미지야 아 우리 넘어트려 그렇지 빠져 아 대오리 어 얍 너도 같이 얼음으로 녹이겠다 알았나 너가 몸을 혼자 다 대는 것이다 매혹이다 아 아 나 이거 얼음으로 한 벌에 잡고 싶은데 그냥 잡을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절했다 기다려 그냥 전사 몸 다 대줘 어 부탁이야 전사한테 힐이나 줄걸 그냥 전사가 선털이니까 또 빼면 되겠구나 죽어버렸네 다른거 할것도 없지 어 응 넘겨 요새와를 하던 뭘 하던 너는 얼음 맞고 죽을 어어 얼음 맞고 죽을 것이야 어 어 소환도 하네 아 설마 또 또 뭘 할 수 있다 야 아 석화는 말도 안 되잖아 야 요거 소환 깨고 딱 하면 야 뭐 도대체 얼마나 거는 거야 아 석화 좀 풀어주라 아까 풀어 아이템 없냐 아 석화해지 없어? 아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타이밍에 석화 거는 양심이 있어야지 지안아 비 내려라 아 아 아 아 맞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아 아 일로와봐 음 너가 제일 센거지 결국은 다른 애들은 뭐 딱히 별거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 아 좀 많이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몇 분 안 남으셨는데요 감당되십니까 스칼렛도 얼어버렸네 하나 보내고 가자 어쭈 어 야 좀 남았다 쟤네 한 튼튼하네 한 튼튼하네 어쭈 전사하나 얘만 있으면 되지 솔직히 어디 정리를 해볼까 슬슬 얘부터 제거하고 어 어 삼천리나 줘 이렇게 줄만한 애는 아닌거 같은데 디자인상 아 배웅 배웅규 치명타 뭐야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쟤 정치가 뭐야 회전 그렇지 우리 학생 먼저 가셔야겠구만 그렇지 전사 괴물이야 아 물리 면역이구나 철 저거 땜에 요새화 땜에 뭐냐 같진 않은데 소환수 깨야죠 소환질이야 검방지게 어 아 중독은 좀 오바다 하나 한명 꼬셔 그렇지 저주 그렇지 바깥 할 수 있어? 더 한번 더 지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네 가속 염실 또 주거나 뭐 그런건 없네 물리 면역이라서 뭐 소용없잖아 얘는 때려 칠만하죠? 어디 보자 면역이라 이 말이지 일단 눕혀봐 아 넉다운드 면역이야? 건방진 놈이네 언제 풀리니 요새화 두턴이니? 어쭈 어쭈 체법 아껴놔 죽음에 손가락 써야돼 실패 빙결 그렇지 뭐하냐 뭐하냐 아 그만 빗나가세요 혐의네요 전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물리 면역이면 분사 데미지도 cp냐? 참 그건 몰랐는걸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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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었으니까 아무것도 안되지 그냥 넘겨야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빠르 어어 튼튼한데 이거? 보통 탱키함이 아닌데? 와 전기 들어가는 것 봐 기절 영원히 기절하는 거야 물리 면역 좀 빼주세요 뭐라도 소환해라 할 것도 없는데 질병폭탄이라도 써야지 업사가 둘이라 다행이야 지안이가 너무 적대라서 막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설마 질병걸림 기절 한턴 야 가서 저거 깨버려 그냥 짜증난다 이것도 철보호자 해보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물리 면역 귀찮네 얘 석화 걸렸고 아 하하 개 귀찮네 진짜 넘겨 넘겨 한번 빠르고 여기다 데리고 오자 그렇지 기절 안 보이는 건 혐의네 진영 깨버려 야 사이클롤이네 전기 됐어 상태 이상을 걸었어야 되는데 기절 풀렸고 기절 또 걸렸고 독 데미지 같은 거 없냐? 없어 물리 돼지야 그냥 아 드디어 잡았네 일단 파밍은 하자 아 여기도 감옥 열쇠가 있어? 구근 안내서 방어장치 유명하다 원소강물을 먹고 살며 다양한 변종이 생긴다 구근의 모양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그래서 시험의 실수를 번복하는 각 구근의 병에 시험을 최선의 방법이다 예를들어 아 속성에 따라서 공격하는 건가봐 잘 모르겠어 가자 이제 보자 어떻게 되나 평가가 얘 주고 야 눈 처리 선빵도 괜찮네 느낌 좋네 느낌 좋네 어? 어 적이라 이거죠? 좋다 다 죽인다 근데 이거 잘 좀 봐야겠다 보면서 해야겠다 뭐하니 조화를 해야지 당장은 두 명이죠 두 명이면 하나 매우 걸면은 어떻게 돼? 그냥 넘길래 이거 쓸거잖아 어차피 전름바리 어 야 이 전사선에서 정리 할 필요도 없겠는데 강력한데 얘네들 지들끼리 막 소환수 때리고 난리 났죠 지금? 어우 야 저 센다 센다 데미지? 아 다른거 노를 필요가 없다 너무 센거 아님? 다른거 노를 필요도 없어요 아 이거 분쇄 나중에 해야겠다 보내라 아 미친 데미지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주 평파를 볼 수가 없어 집에 갔다 오자 니가 먹어야겠다 야 아 벙신들 아이 골까네 야 한번 CSC 갔다와 아냐 실버 글램 갔다 오자 평가를 보면 알겠지 아냐 얘는 10 떨어졌네 40 어 괜찮네 아들한테 보자 40 40 야 40 25 25 어 얘만 떨어졌어 장화교단 다 없애는 걸로 하죠 뭐야 거래하자 아 아 너 자꾸 같은거 팔래? 아이씨 이새끼 이거 그럴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아이템 안 바꿨냐? 다, 다 넘겨 무라나? 그럭저럭? 허... 기절한국 20% 괜찮네 너 말고 대체 거기 왜 있는거냐? 장사할 곳도 아닌데 이해가 안된다 그렇지 이게 돈이지 세이크리드 스톤 세이크리드 스톤 모든 정화교단은 내 적이다 여기 애들도 혹시 적인가? 저기여도 문명이야 자식들 주인님을 몰라본다 이말이지 저세상 가는거야 그러면은 저세상 가는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지 잘 보이시냐 그렇지 헤오리 좋은 장비가 있었지만 일단 네 여기까지 왔도록 하겠소 아 찍어 찍어! 우리 견습생 먼저 갈까? 필살! 아 뭐야 버텨어? 제법인데 나름 까리하잖아 어쭈? 제법이야 얘부터 얼리구요 아 전기 걸구요 비절 비절 오천 야 뭐야 뒤에 두모 두놈 뭐야 경비원 어 얘네들도 적이네 어쭈 그럼 내가 대충 봤구만 일단은 어 야 이거 밖에 안단다고? 요즘 실망인걸 부여사에 넉다운 2턴이네 혐의네 이게 대기 보호가 있구나 이게 대기 보호가 있구나 몇명 대지도 않는 것들이 말이야 옆에서 죽여 그렇지 버프 걸고 고급스러운 대지 저항 보충 아 안되냐? 어어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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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어 실패했어 어 얘로 다 막아줘 아 나 서리를 한 번에 다 보내고 싶어 나한테 서리를 쏠 기회를 줘 어어 존나 흑혐 개혁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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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그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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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 음 참 혼내줘야겠구만 와산 안될 곳까지 와버렸어 대기저항 주제 대기저항 주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지 대기저항 주제 시안아 가자 이렇게 되냐? 아 좀 아쉽구나 가라 얼음이야 이 말이야 얼어버림 넘겨 넘겨 제모 됐고 별로 많이 안달았다 아 내 예상이 약간 다른데 넘기자 넘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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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넉다운 감속 실패 네 넘어졌구요 수준 그렇지 가만 안 두는거야 한턴 더 넘어져있어 지안아 힐 줘라 야 너무 어리석었다 야 자 뭐야 이건 어어어어어 실수 아 개 귀찮네 야 넘어트려 못 일어나게 해 7번마, 7번마 가능한가, 7번마? 그렇지 화끈하게 태워주는 거야, 한 번 아껴 둬 파이야! 일어났어? 잘 놈바리 그럼 그렇지, 그리고 통과해서 때리러 가자 애를 통과해서 아이, 거리가 안 되는구만 죽으셔야겠구만 그렇지, 왜 온 거지 얘는? 와서 처먹고 죽는 거지? 잘 놔둬 이해가 안 되는데 기절, 럭다운 쏴야지 뭐 할 게 있나 야, 디질 좀 봐라? 궁수는 이제 쓰레기야 기절 없지? 자, 뒤로 돌아서 잘 때리고 싶지만 뒤로 돌 수가 없군요 나쁘지 않은 데미지네요 음, 괜찮네 기절 두 개, 넉다운 두 개 예뻐 예뻐 아주 자, 쏠 준비해 좀 돌려서 봐야겠다 좀 돌려서 봐야겠다 기술로 제압 그치 그렇지 딱 모여봐 한번 휘척휘척 해주고 이거 오늘 재밌는데 나 좀 말아먹... 만약에 이거 적대하면 안되는거면 약간 많이 말아먹은 감이 있는데 뭐 어때? 그냥 하는거지 게임이 다 망하면 망한대로 하는거고 뭐하는거지 어어 지능에 흡설기 손길 생겨 좋으면 좋은대로 아니면 아니대로 가자 다음 찌꺼기들 소환 대 소환 한번가 어 야 태도가 괜찮네 어 야 나 태도가 보여 나 꼬꼬 가자 내 형들은 킹버린드의 왕 우리 형들에게 돈을 받아라 미안해 미안해 하아! 자자자자작!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좋아 법사 우리 우리 법사 마녀 법사 하나 끊고가자 별아치 출혈 300까지 괜찮은데 나나? 절름발이 아 야 절름발이 하라고 어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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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각? 냉각? 3연타? 아 버틸만해 전선 버틸만해 이게 안되네 막자 분명히 소환객이 있겠지? 너가 약간 추세인데 얘네도 된단 말이야? 얘를 치우자 그럼 그렇지 그렇지 꺼지시고 포인트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때리고 조롱하자 너는 죽은 목 죽은 목숨인 것 같고 사슬도 없게 설마 나름 조롱했구요 없네? 개 쓰레기잖아 어 야 모으는 것 봐라 야 모을 틈이 없을 거야 모을 틈이 나실라? 그냥 죽이자 오빠는 오빠는 그딴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살아야 된다 화상 좋다 야 에 에 에 에이 오오오 있네 있네 너 대기하고 때려 쟤만 처리하면 된다 지안아 보내줘라 놓아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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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명타 오우 야 잘 버진다 야 제옥이요 저런 마리 한번 매겨줘야겠어 야 걔를 왜 희내줘 아 너무 여유가 넘치는 나머지 그만 나도 모르게 싫어한 거 이상으로 때렸으니까 만족하겠어 자 눈새 넣자 이것도 대가 기술인데 그렇지 500 이게 데미지지 닿냐 안 닿는군요 보내주자 이제 세반더라도 쉴 때가 됐다 야 지팡이 딜도 참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지안이 서류 두 개만 있어도 다 잡겠어 인간한 거는 자 이리로 어 이리로 가셔서요 마무리 해줍시다 아 어디가니 12,000? 대박 와아 믿을 수가 없다 야 야 허리띠 진작에 이렇게 편하게 살걸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이고 다 아 야 16,000은 뭐야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까 솔직히 말해서 부터 어디다 써먹으라고 이거 가져간다고 영착도 있네 쟤 뭐니? 어쭈? 이걸 이걸 깝치네 마라는 영혼인지 나발인지 물리만 들어가면 끝장이야 뭐하는 양반들인지 모르겠는데 가만두지 않겠어 세레네이더스 야 전사 너무 좋아 전사랑 지안이만 있으면 끝날 거 같은데 앵 가는건 다음 통하긴 하나보구나 뭔 소리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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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너지원팀에서 연락왔어 어 나한테 연락보는게 아니다 왜 이unnitte 나한테 연락보는게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닌데 뭐지 어어엤어어엤어엉어엉어엉어엉어요어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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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엉어엉어욉vo어엉어엉어엉어엉어엉어어영어엉어엉어씨어엉어어얉어 apr거든 어어어 ㅇ으어엉어엄어있어엉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안 썼어 나 미친 미친 게임아 미쳤네 진짜 쟤 안되냐? 안되네 3칸까지 3칸까지 이동해야 되네 불러오자 아 시야 벗어났어 데려와 모셔와 물릴 박히네 뭐하실라고? 아이고 그럼 깜찍한 데미지를? 아이고 얘네 약하다 그냥 약한데? 개약한데? 오우야 반피야? 어디 후방 좀 후방 좀 때려볼까? 이야 무슨 데미지냐? 와 너무 강해져버렸다 야 아 너무 강해져버렸어 너무 강해져버렸어 찍어 사지 절단이야 뭐래 너무 강력해져버렸어 캐스트 끝난건가? 뭐 찾고 나발이고 그냥 다 잡아버렸는데 난 얘네를 처음 본순간부터 너무 잡고 싶었는데 소망을 잃었거든요 만족합니다 오늘 지금 뭔 소리야 니기야? 얌전히 죽지죠? 독을 뿌리면 죽네 저거 본순간부터 해치우고 싶었는데 딱이야 만족했어 오늘 만약에 해치면 안되는 거지만 그래서도 해치웠을 거야 음 다 한 게 많았어 정화교단 나가자 저장하자 그냥 어디 뭐 1집 없나? 다 죽였는데 신성하게 여기 있는 장소를 찾아야 했는데 이거겠지 입국보다 신성할 수가 있니 구군으로 해서 가야겠다 그냥 경험치도 거의 지금 레벨업하기 직전까지 올라가거든요 만육천원 나오겠 신의 한 수다 시간의 끝 갔다 올래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너무 많아 돈을 돕는 존재가 위험하다 악마가 위험하다 어 그래 대가보자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난 동의하지 않아 그는 여러 일을 할 수 있지 아 그는 어디에 계신지 아 그는 어디에 계신지 그래? 아 너무 해주러 간다 어 새로운 거 생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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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 말이야 착하구만 대장장이와 무기고 대장간과 무기고 뭐야 아아 그녀는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너는 창조의 모루 나 아직 대장간 한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영원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재밌어 안 해도 재밌는 것 같아 안 해도 충분히 강하고 장식용 검 있어 고대 일기 일기 한번 읽어볼까? 식별환경 있네 동료들이 명백한 탈출을 알았고 어... 기뻐했다 지배 사실 기뻐했다 이게 단위? 이게 단위? 어 신화의 개짝 있어 열어볼까? 나 근원술사 그 렉스 거 못 열었는데 상자 이거 열리냐? 어떻게 열어? 이거 전설적인 개짝 전설의 개짝 전설의 개짝 전설의 개짝 문 열잖아 다 아 모임 다 회차 같은 거 있는거 아니지? 아 이번 건 마음에 안 든다 악마 마음에 들어 아 모임 지금 전사 진짜 세다 그래? 좀 돌아가자 가면 되는거 아냐 이제 속성별 마흡을 사용해서 구근을 제압할 수 있다고 써있었던 것 같으니까 카드로 카죠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일로 가는 이유가 있나 모르겠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구근이 있죠? 너무 개판이다 근데 심각한데? 일로 갈 수 있냐? 정화교단 있다 어 이거 적된가봐 어쭈? 선빵을 때리시겠다 어 기절 실패 너희 잡으면서 딱 마무리 될 것 같은데? 변습 주제에 나름 강해 네임드급은 없지만 아 이거 좀 큰데? 매혹? 매혹 걸리면 안돼 매혹 걸리면 끝나 그냥 야아 뭐야 이거 리빙 암호? 저렇게 한 바퀴 돌고 시작한단 말이야? 미쳤네 뭐야 야 너무 소환사 말 있잖아 아 진짜 정신 나갔네 전사야 한번 휴식고 오자 사랑비를 내려야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야 사랑비를 내려야겠어 안되겠어 받아라 하나요 혼란 한번 내려야겠어 아 혼란은 좀 거시기하다 얼음 한번 내려야겠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둘아웃 전사님 열심히 해야겠는데 전사 좀 계산을 해서 이거 때리고 5 한번 때릴 수 있네 이렇게 하자 그럼 아 대기까진 안 닿네 걸음 언데드 아 이것저것 학생 하나 보내자 그렇지 못 보냈구요 아 깨자 대기를 깨겠습니다 체력이 많으니까 어우 이거 소환 너무 현민데 지안아 어떻게 해야 되니 얼리고 그렇지 한 발 쏴라 여기까지 그렇지 대기 하나 남았죠 아 그걸 녹여준다고 어차피 이번 턴은 부활을 못 되구요 가속에 넘어져라 제발 넘어져라 오다 넘어져라 축복 뭐야 아 화염 어썸하네 다음에 쏠 수 있게 남았거든요 어어 야야야 쟤는 안 넘어지네 어어 야 전사 어 전사는 높죠 의지력이랑 보디비도 어 그래도 걸렸네 잘 정도 썼으면 걸려야지 하긴 어어 어어 야 아 이거 속이 속이 각이 좀 안 나오는데 지들끼리 쏘고 난리 났어요 어 넘어졌구요 넘어졌구요 얜 잡아야지 어 예외없지 얘도 잡아 그냥 아 넘기구 적된거 손가락 되냐 아 손가락이 안되네 소환해 뒤에는 세마리만 눕혀버리면 얜 둘만 남는건데 뭐 얼려서 좀 제압도 안되고 제압도 되고 보내주자 놓아주자 받아라 그렇지 야 너무 좋다 야 감동적이다 쓸때마다 진짜 진짜 내가 이 게임 게임하면 게임 역사상 이렇게 한번쓰고 뽕만 느껴지는 기술 없다 제압까지 되니까 완전 무력화야 어우야 절로 가야된다고 아 가봐 안넘어졌구요 어우야 야 한번한거 두번 못하리 안되네 넘어뜨려 아씨 리빙하머야 제오비야 굿 그러고 이 Justin 많이 춥신거 같으니까 녹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! 어이구 일어났어! 아이고... 남겨! 얘 적이구나! 잊고 있었는데 너도 저기 가서 좀 빙판에서 뛰어놀다 와라! 저항무요원은 뭐야? 산산조각! 좋구요! 올라프 마무리하자 아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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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라프 세졌다 엄청 세졌다 쌍수 하나 찍은걸로 아이템도 좀 바꿔줘! 레이피어가 좋아 좋아 근데 저거 판정이 그거네? 어 레벨업했다 대박! 언제 녹냐 이거 그렇지! 어 물바다야 얼리지 얼음바닥 만들지 녹으면 물되면 전기 입히면 또 정전기 걸리지 야 너무 좋아 완소 스킬이야 얼음면역인 정말 안만나면 최고야 리얼 화염도 찍어서 저런거 있나 한번 해볼까? 있으면 대박일거 같은데 어 데미지 보너스가 붙는구나 옷까지만 찍으면 충분할거 같다 그러면은 어 이상은 조금 그렇고 어차피 너 능력을 못 바꿔주는거 아냐 얘는 대거 쓸 수 있니? 대거 하나 써야죠 뭐지 민첩 톡 아냐아냐 민첩죠 민첩 데미지 자 지안이 지안이 아유 이거 좀 아껴야겠다 얘는 지능 얼려야되니까 얘는 지능 줄 필요 없잖아 굳이 속도나 각을 재자 포인트 올려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완드하나? 오케이 전사 야 너 힘 십 십일 찍어도 속도 올 안올라가는거 그러면? 확인해봐야겠어 시간 끝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겠어 여기 뭐 나중에 오고 어 맵이 왜이러냐 징그럽게 저거 속도 더 붙으면은 진짜 쓸거 같은데 힘은 이제 충분하고 십육이인데 뭐 십사하면 충분하지 개명함을 랩도 있고 올라가 봐 뭐야 저거 파티강? 빨리 가봐 개 있잖아 개 개 대화가 안 돼 나보다 레벨 높아 20레벨이야 귀엽네 임프다 계속 보니까 가봐 파티강 사라졌어 가 가자 속도 찍자 전사의 시간이다 치명타같은거 필요없다 어차피 운 좋으면 터지고 아님 안터지는건데 뭐 맘에 안들어 난 치명타라는 개념이 맘에 안들어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자신을 다시 만난다 당연히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사랑스러운 소리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리에 대해 액션 쿠 야 14 12 11 대박 괴물이야 괴물 제일 늦었던 앤데 터마다 구라니 도서관 한번 가서 혹시 쟨 듣나 보자 궁금하니까 야 무서울게 없는데 이제 전사만 있으면 만약 보디빌더 의지력 아이템으로 더 올릴 수 있으면은 완전 괴물 되는 거 아니야 상태 이상 안걸리지 전투력 쎄지 체력 많지 경로 줘도 되겠는데 분논과 경로 AP 먹어서 좀 싫긴한다 지금 이제 AP 늘어서 늘어도 싫어 기술 같은 거 쓴다고 치면 넘어뜨리고 한번 써봐도 되겠어 내실이었나? 내실에 보물지도가 있었나요? 없었죠? 어디였죠? 내실은 내 방이잖아 그냥 아래는 영웅의 전당이고 보물지도상엔 혹시 쟨 듣나 한번 확인해 보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도 써야 돼 여긴가? 쟤 왜 저래 쌍수 찍어도 될 것 같다 쌍수 찍어서 쌍수가 좋으니까 후방까지 찍어야 좋을 것 같긴 한데 비밀을 아는 자 여깄네 내 비밀 좀 밝혀줄래요? 역시 안파라 별에서 온 비밀 나 맘에 안 드는데 저런 비밀 나 맘에 안 드는데 아 세긴 하다 한 손인데 지금 내 장비들의 비빌 강은 아니지 전설 로브도 있다 야 전설 로브가 몇 개야? 와 미쳤네? 아 얘한테 돈을 할 필요가 없는데 100짜리 있었는데 야 됐어 돈은 뭐 썩어 나는데 뭐 이제 더이상 돈은 사치다 식별해 턴당 액션 포인트 ED 뭘까 액션 포인트 준다는 건가? 진짜야? 너무 좋잖아 그러면 속도 이 정도 능력인데 테네브리움 저항과 자물쇠 따기 잡아놨다 독이 더 자주 쓰이지 테네브리움 거의 안 나오잖아 건강한 공포 면역 오 좋네 이동 속도 까지 자주 면역보다 낫겠지? 제항치 돕고 체력 주고 방어력이 공포 면역 공포가 낫겠지? 공포가 잘 안 걸리는 것 같다 어째? 지능? 의지적이 낫지 난 의지적이 좋아 의지가 좋아야지 안녕하세요? 어 이 정도면은 오늘은 많이 꿀 빨았네요 2업이나 했고요 특히 전사가 엄청나게 세졌죠 지금 지금도 센데 더 세졌어요 액션 포인트 하나 더 생겼고요 무엇보다 지안이의 신기술이 너무 마음에 드네 이 정도는 돼야지 마음에 들지 한번 그것까지 보고 갈까? 화염 필살기 4까지만 찍으면 쓸 수 있었지 완드 그만 찍고 화염 필살기 써도 되겠다 너무 좋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가겠습니다 진작에 할걸 사술 필살기는 솔직히 쓰레기고 어 저거에 비하면 쓰레기지 사술 필살기 저거 분쇄 데미지 450 뭐냐 이거 전사 그냥 평타 전사 그냥 스킬 쓰는 것만 그 정도인데 신기술 줘봐 어 어? 30개의 화염구가 떨어져서 어? 얘도 똑같은 거 있네? 야 진작에 진작에 나왔어야 똑같은 거 있다고 아 나 또 이제 오해할 뻔했잖아 아이씨 빨리 올려야겠다 얘 대가 스킬 찍어야겠네 넘겨 자 다음 기술은 유성 낙하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야 유성 낙하랑 죽음의 손가락이랑 같은 데미지야 아 같은 레벨 때야 죽음의 손가락 너무 약해 근데 야 야 유성의 얼음의 아주 미쳤구만 다음 목표 정해졌죠 유성은 또 불이니까 또 불 데미지 관련 들어갈 거 아니야 솔직히 얼음이 더 좋을 거 같아 얼음은 좀 살아남아도 근데 얼음보다 열 발을 더 쏘네 데미지는 조금 낮은데 모르겠다 써봐야겠다 일단 잘 아껴놔야겠어 상태 이상의 폭딜 소환의 폭딜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 굉장히 쌍수 떡상했죠 갑자기 얘도 폭딜 나오고요 전사는 탱킹 플러스 딜까지 상태 이상까지 다 받아주고요 힐도 되고 너무 좋은데 이거 엔딩까지 무난하게 가겠는데 자 모여봐 사진 찍자 가까이 보니까 되게 못생겼다 얘 목소리는 되게 알뜻살뜻한데 알뜻살뜻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구독! 잘 부탁드립니다. 힐링 수고하셨고요